네, 정부는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신원식 국방장관께 직접 물어봐 드리겠습니다. 장관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어제 밤에 발사했으니까 밤새 긴박하게 움직이셨을 같은데 칼빈선호에도 다녀오셨더군요. 칼빈선호는 왜 가신 겁니까? 원래는 사실은 계획돼 있었던 겁니다. 대통령께서 내일이 추수감사절인데 해에 나가 계시는 동안 장관님도 격려를 좀 하라고 그러셔서 대통령님 선물을 가지고 갔다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정된 일정이셨고요. 일단 궤도 진입에는 성공한 것 같다 이런 입장이 나온 것 같은데 완전한 성공과 궤도 진입의 성공은 좀 다른 거죠? 그렇죠. 궤도 진입이 되어야 되고 위성체가 정상 가동이 되어야 되는데 일단 궤도 진입은 했습니다. 궤도 진입은. 위성체 성공 여부를 판단하기에 이러다고 보시는 이유는 뭔가요? 네, 그게 이제 정상적으로 적어도 한 3, 4일은 지나야 계속해서 위성 움직임을 추적하고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천문위원하고 항우위원에서 그걸 확인을 하고 있고요. 또 미우주사령부에서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3, 4일 후에 한미가 종합평가를 하면 위성체가 어느 정도 정상 가동되는지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어느 정도의 위치에서 회전을 하고 있는지 그거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네, 그거는 아마 추적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그런데 광미 공군기지 사진을 촬영해서 확보했다 이런 보도를 내놨는데 이건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그러니까 그게 정상적으로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정찰 위성이다 가정하에 지금 올리자마자 찍으면 찍을 수는 있습니다만 굉장히 흔들어서 정상적인 사진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올리더라도 적어도 몇 개월의 안정화 기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렇게 한 이야기로 봐서는 좀 김정은이 1, 2차 실패에 따른 자기의 어떤 자존심 그런 걸 오디언서 자체가 세계라기보다 북한 주민한테 한 큰소리 좀 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제 지켜보는 사진 공개한 것도 그렇고요. 지금 이제 석 달 만에 3차 발사에 성공을 했는데 그 사이에 러시아를 다녀오지 않았습니까? 러시아의 기술이 많이 이전됐다고 보십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푸틴 자체가 도와주겠다고 공언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러시아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이 올려간 로켓 기술. 그다음에 이제 정찰하는 정찰 기술 두 가지인데 정찰 기술은 좀 시간이 걸릴 거고 설사 전해준다 하더라도. 그다음에 로켓 기술은 비교적 빨리 전해줄 수 있었고 또 북한도 상당한 인프라가 있기 때문에 몇 가지 문제점을 이렇게 해소했지 않나. 그리고 8월 달 다녀오고 난 뒤 9월, 10월에 사실은 저희가 공개는 안 했지만 북한의 엔진 실험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엔진 실험을. 새로운 기술을 접목한 엔진 실험을 했다고 판단하시는 건가요, 그러면? 아니죠. 모양은 그대로인데 북한이 가지고 있던 여러 가지 결함을 제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북한이 2012년, 2016년도에도 우주 발사체를 올렸는데 그때는 대개 한 100kg 정도의 가벼운 거였거든요. 이번에는 350몇 킬로그램. 그래서 상당히 이제 제대로 된 무게만 봐서는 제대로 된 군사위성체인데. 그래서 아마 그 추력 문제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저희들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을 좀 굉장히 엄중하게 보시는 거잖아요. 로켓 발사를 성공한 것이 중요한 겁니까? 아니면 정찰 위성을 달아서 우리의 군사력이나 이런 것들을 탐지하는 능력이 향상된 것이 더 위험한 걸로 보시는지요. 단기적으로 보면 로켓이 더 위험한 거고요. 왜냐하면 안정적으로 ICBM 기술이. 쏘아올리는 기술이 확보가 됐다. 그런데 이제 정찰은 좀 시간이 걸리는 문제고 우리도 이제 이번에 반덴버그에서 통신위성은 저희들이 올린 게 있습니다마는 군사정찰위성은 우리도 처음 올립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긴 시간이 필요해서. 그러나 중장기적으로는 북한이 우주에서 정찰 감시 능력을 가지는 것이 우리한테 큰 위협이죠.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로켓, 중장기적으로는 정찰위성 이렇게 나눠서 위협의 성격을 좀 교명할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도 정찰위성을 쏘는데 북한 정찰위성이 문제라고 하는 것은 UN 안보리 결의안 위반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북한이 핵을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핵의 운반체인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모든 것은 불법이고요. 우리는 핵을 개발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것은 우주의 평화적 이용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합법형인 거죠. 그러면 이번 발사를 볼 때 어쨌든 ICBM 기술을 확보한 걸로 판단해도 됩니까, 그러면? 그렇습니다. 이제 그전에 저희가 얘기했던 뭐 궤도 대기권 재진입 기술이라든지 핵탄두 소용화 문제 이것과는 별개의 문제 있습니다. 그거는 아직 뭐 그러니까 로켓, 그러니까 미사일 기술은 크게 세 가지를 평가합니다. 장사정, 원하는 그림만큼 멀리 보낼 수 있느냐. 그다음에 정확도. 그게 이제 주로 대기권 재진입 이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적응성은 뭐냐 하면 액체가 아닌 고체, 빨리 쏠 수 있느냐 이렇게 보는데 북한이 정확도 면에서 대기권 재진입은 아직 검증된 바가 없습니다. 거리는 어느 정도 확보한 걸로 지금 볼 수 있다. 거리는 뭐 고체, 액체 모두 다 북한이 장사 정면에서는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문제가 군사합의를 우리가 일부 효력 정지했다 이렇게 하는데 특별히 군사 비행검지구역 그 부분만 저희가 정지를 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일단은 이제 정찰 감시, 군사정찰위선을 올렸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정찰 감시대 감시라고 하는 어떤 비례성 원칙에서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9.19 합의 중에서 가장 우리 군사적으로 우리한테 불리한 제약이 되는 것이 사실은 비행검지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을 두 가지 다 고려를 해서 정부에서 우선 비행검지구역부터 효력 정지시켰습니다. 당시에도 비행검지구역 문제는 우리 스스로 손발을 묶었다 이런 비판이 많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그렇게 했다고 보십니까? 왜냐하면 우리 한국군이 북한에 비해서 재래식 군사력입니다. 북한은 양적 수가 많고 우리는 질적으로 우수한데 그 질적 우수의 핵심이 공중 감시와 공중에서 하는 정밀 타격 능력입니다. 이걸 묶었고 북한은 그 능력이 없어서 지장을 받는 게 없습니다. 우리만 지장을 받았다. 그렇죠. 그리고 그게 지장받는 것이 우리가 북한에서 가지고 있는 상대적 우위의 가장 핵심이 없어져 버리는 거죠. 알겠습니다. 지금 야당에서는 이렇게 우리가 군사합의를 무력화시키면 북한이 이걸 빌미로 또 다른 도발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걱정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저는 뭐 그 의견에 동의할 수 없고요. 북한이 도발을 하는 것은 군사합의의 유무가 아니라 그들이 필요할 때 그리고 성산이 있을 때 북한을 도발해 왔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도발을 막은 것은 합의서가 아니라 힘이었습니다. 이거는 뭐 비단 북한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 역사가 증명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야당의 그런 주장은 좀 더 너무 잘못된 주장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당장 휴전선 부근에 저희 작전이 좀 달라졌습니까? 정찰 감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정도인데 하여튼 정상적으로 정찰 감시를 회복을 해서 그러다 완전한 건 아닙니다. 100% 볼 수는 없습니다. 전술적 도발하는 근접 전방 지역에 북한의 도발 예상 표적들을 그러나 훨씬 더 잘 볼 수 있게 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한미 공조 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파악하고 계시는 게 있습니까? 어떤 면에서 한미 공조를 합니다. 이번 사태에 대해서 미국이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 서로 다 정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정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행 금지 구역은 미국 자산들은 대부분 비행 금지 구역 밖에서 원래 운용하는 북한 깊숙이 보는 자산들이었고요. 그 안쪽에서 해당되는 대부분 한국의 정보 자산이 있기 때문에 한미가 시너지 효과가 더 커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짤막하게 좀 말씀해 주시는데 취임하신 지 얼마 안 됐지 않습니까? 평소에도 우리가 힘이 있어야 평화를 지킬 수 있다 이런 지론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좀 걱정스럽기도 합니다. 이게 북한의 도발이 또 자꾸 이어지면 국내에서 불안해하시는 분들도 있고 해서 어떤 기조로 대응해 나가실 생각이신지 좀 짤막하게 좀. 저는 뭐 북한의 선의를 믿지 말고 아까 말씀드린 강력한 힘을 믿어야 되고 그다음에 평화는 억제한테놉니다. 억제는 우리가 응징할 수 있는 능력과 의지가 있을 때 그리고 그거를 저기 믿어줄 때 유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군을 좀 믿어주시고 저희들이 잘 지키겠습니다. 전선. 잘 알겠습니다. 신원식 국방장관 나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원식 국방장관 나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